어제 방에 숨기고 왔나, 뺄까 봐. 왜 그러냐, 걔는. 돈이 안 되겠네. 아이, 그 형은 어디다 숨겨 간 거야. 종민이 형이랑 이 설치료. 멍멍이가 있나? 멍멍아. 멍멍아. 놀아, 놀아.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, 여러 가지로 종민이 형이. 잘하네. 놀아, 놀아. 잘하네. 잘하네. 놀아, 놀아. 어차피 놀다 갖고 들어갈 거예요, 쟤.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놀아, 놀아. 왜 이렇게 달리고 다녀? 놀아, 놀아. 놀아, 놀아. 놀아, 놀아. 놀아. 해?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? 안 돼? 아, 발 아파. 야, 형 거 좀 찾아와, 딘디랑. 아니, 내 것도 못 찾아왔는데. 내가 너, 그럼 네 거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. 아, 어디 있는지 알아? 네 거, 내 거 좀 찾아줘. 여기 올라가도 돼? 여기 돼? 아, 내놔라. 아, 내놔라, 진짜. 어떻게 됐지? 나는 거기 안 보이는데. 아, 빨리 내놔라. 졸든다. 핸드폰으로 찍는다, 빨리 줘. 어? 어디서 찾았어? 우리 지금 항아리 있더라고요. 항아리? 근데 지금 시간 괜찮아요? 1분 남은 거 아니야? 뭐야, 1분 27초 나왔어? 진진 성공! 동민이 형한테 찾아달라고 해, 찾아달라고. 야, 팔 이기니까 접수해서 먹는 거야. 당겨서 먹어라, 당겨서 팔. 가득히 넘어야지, 형. 같이 못 와, 이분들은. 야, 못 온다고. 그래. 1분 남았습니다, 1분. 2분 남은. 난 재원 형 프로가 왜 이렇게 없어? 나는 한 개를 구경을 못 했어. 형, 어? 경훈이 형, 누가 신고 있는 거 아니야? 신발을 못 찾으신 분들은 신발을 다 찾으셔야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. 저 신발 아저씨한테 찾아달라고 해. 5만 원 준다고. 신발 아저씨가 잘 찾더라고. 나 왜 잘 찾는데, 또 사는 거. 본인 거만 못 찾아, 본인 거만. 아저씨! 40초. 종민 아저씨! 제 거 찾아주는데 5만 원. 5만 원 오케이! 아, 이쪽은 없어. 지금 다 다 사지 잡았어. 야, 안무가? 어? 야, 너 어디 가? 너 어디 가? 아, 지금 봐. 아, 얘네 집에 놀았어. 왜? 아, 진짜. 끝까지. 야,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몰라. 누구지? 이거, 누구야, 이거? 뭐, 이거 뭐 가냐고? 뭐, 이거? 이거, 이거. 감사합니다.